오늘은 건선에서 사용되는 약제인 사이클로스포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1970년대 초반에 개발되었고, 건선에 대해서는 1997년 미국 FDA 승인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어 비교적 안정성에 관한 자료가 많이 확립되어 있는 약입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건선의 원인이 되는 면역반응을 조절하여 치료효과를 나타냅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약효과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광선치료 등의 다른 건선치료 방법에 비하여 먹는 약으로 3-4주 간격으로 내원하게 되어 간편합니다. 다만 체중에 따라 복용 용량이 달라질 수 있고,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약으로 바꾸어 복용해야 합니다. 사이클로스포린 복용 중 일정한 약효를 얻기 위해서 1일 2회, 매일 식전 또는 식후 일정한 시간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복용 중 간혹 혈압 상승, 신기능 장애, 소화기능 장애, 구역질, 다모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대개 대처가 가능하며, 대부분 투약 중단 시에 회복됩니다. 따라서 약 복용 시에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부작용 발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클로스포린은 일부 약물이나 음식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사이클로스포린을 복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혈압 조절을 위하여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사이클로스포린 복용 중에는 자몽이나 자몽주스를 먹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 다른 약물을 복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복용 중에는 소화장애나 구역감 등 개인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비교적 오랫동안 사용되어 안정성에 대한 자료가 많고 간편하고 효과가 빠른 약물입니다. 복용 중에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혈액 검사를 하고 다양한 이상반응에 대하여 주치의와 상담을 하여 부작용을 조기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사이클로스포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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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